1. 해수로 무려 6년 만이다 능력있는 고아를 이상형으로 여겼던 커리어우문 차윤희로 분했던 김남주가 다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선게 에서도 김남주가 분한 차윤희는 사회에서의 성공을 삶의 모토로 삼고 그를 위해 외조가 가능한 남편을 원했다. 그러나 행운이라 생각했던 그 이상형 방귀남에게 잃어버린 가족이 나타나면서 잘 나가던 커리어우먼 차윤희에게는 층층지하 시집살이의 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돌아온 김남주는 그때처럼 다시 한 번 일로 승부하는 커리어우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녹록지 않다. 모두가 호시탐탐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도발한다. 서른 중반 삶이 무르익을 나이에 그녀는 위태로운 공공의 적이 되었다.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문득 깨달은 듯이 전한다. 학교 수업시간 사회 강내로라는 분야에서 성공을 거머쥔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강단에 선 사람들 중 여성 거의 대부분이 싱글이었다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저 한두 사람이었다면 아이는 취존이라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문을 나서서 사회에 진입한 여성들이 겪는 일과 사랑, 결혼에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를 묵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단의 선선배 여성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진 듯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른바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허용하는 듯하지만 실상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유리로 만든 천장이 번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어는 드러낸다.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며 이른바 성공을 일궈나가기 위해 여성들은 몸을 던져 그 유리천장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유리천장을 깨부수기 위해 요구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극단의 예를 다시 한번 커리어 우먼으로 돌아온 김남주가 분한 미스티의 고해란이 보여준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편을 향해 배부른 자들의 한담이라 퍼붓는 고해란의 모습에서 그녀의 지난 삶이 여유롭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난리를 치며 그녀를 요양원으로 불러들인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서른 중반에 그녀를 여전히 20대 중반으로 착각한 재타그친다. 잠시라도 자신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관리하라고 그래서 성공하라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냉담했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말처럼 살아온 듯하다. JBC 사회부의 말단 기자로 입사했던 그녀는 이제 명살상부 자신의 이름을 내건 9시 뉴스 앵커 자리를 꿰어찬 지 어은 7년, 최장수의 여성 앵커로서 매년 올해의 언론인 상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 그녀의 삶은 위태롭다. 마이단 기자로 출발했던 그녀는 선배 앵커 이현정을 밀어내고 9시 뉴스 앵커 자리를 꿰쳤다. 하지만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남편을 희생시켰다. 아이를 그녀 스스로 지운 그날부터 남편은 한 집에서 살 뿐 남이 되었다. 남편은 그녀가 필요로 할 때까지는 남편의 자리에 머무르겠지만 그 이상은 없다고 당연한다. 남들이 보기엔 검사 그리고 변호사와 앵커의 황금 조합이지만 그녀의 집엔 냉기가 흐르고 배란일마다 시어머니는 한약을 지어들고 그녀의 집을 찾는다. 그렇게 아이까지 희생하고 얻은 자리 이제 그 자리를 발판으로 좀 더 큰 물에서 눈을 잃고 싶었던 그녀에게 뜻밖에도 방송가의 젊은 물 운운하며 후배 기자 한지원이 등장한다. 드라마는 이제 방출 위기에 놓인 여성 앵커 고해란을 중심에 세운다. 고해란을 중심으로 그녀에게 밀려난 후 뒷담화 등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선배 아나운서 이현정과 사회부의 신망을 얻으며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한지원을 내세워 여성 버서스 여성의 대립각을 첨예하게 드러낸다. 겉으로 드러난 건 고해란에 밀려나서 그녀가 쓰러질 것을 원하는 패자 이현정과 호시탐탐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유망주 한지원의 여여 갈등이다. 하지만 그 이메는 그녀들을 장기판에 말로 사용하는 시청률 지상주의자 국장 장규석과 역시나 그녀에게 앵커 자리를 빼앗긴 채 한지원을 무기로 그녀에게 복수를 절치부심하는 오대웅의 연합 세력이 있다. 거기다 그녀의 발목을 잡는 건 사회만이 아니다. 묵묵히 한약을 지어오는 시어머니에 남들이 보기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 그녀들로 구조 repol vors